감독님도 처음에나 봤을 때 그렇게 놀라셨어요. 내가 감독님 작품으로 영화 시작했거든요. 내가 그분은. 나. 이 한 세계를 낳아준 분인데. 제가 이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. 아빠가 없거든요.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. 우리 엄마. 열여덟에 혼자 나를 낳고. 고생 고생. 아니 이게 아니고. 아무튼 그 감독님이 제 아빠나 다름없어요. 나 지금 있게 해 주신 분이니까. 보니까 나는.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느낌이라고요. 그 느낌 알아요? 소두재 씨 알아? 알죠. 아니 뭐라. 옵니까? 아 나 우는 양이 대박이지 않아요? 진짜 우는 줄 이거 속았죠? 끊습니다. 잠깐만. 무슨 사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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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